자이체비 2월 5일 장마감 종합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보면 이제 공매도 5월 3일 재개한다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좀 힘이 없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예의체비는 그런 것하고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NDA 승인 신청이 답입니다 NDA 승인 신청에 대한 언급이 좀 필요 안되죠 손벽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 될 수밖에 없는 약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죠 모든 NDA를 제외한 모든 상황을 보면 다 좋습니다 선낭암에 대해서 지금 희귀의 약품으로 NDA FDA에서 승인을 허가를 받았죠 그렇게 이제 등록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이 공매도들이 상당히 괴롭히고 있죠 상당히 괴롭히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당장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괴롭힐 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것도 또 아닙니다 다른 조목들도 다 마찬가지죠 다른 조목들도 제약바이오는 제약바이오 중에 연구개발 기업 중에 돈을 버는 회사는 거의 없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로 설명하기에도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이 공매들의 HLB에 상당히 많이 물려 있죠 아주 낮은 가격에서 많이 공매를 치다가 주가가 급등하면서 많이 물려 있는데 지금도 아주 많습니다 지금 그래도 많이 좀 갚아 나갔죠 상당히 많이 갚아 나갔습니다 이제 게임스탑의 그런 개인들의 반발 분노 이런 부분 때문에 공매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갚아 나가긴 했죠 그렇지만 주가는 별로 오르지 못하고 있죠 상당히 별로 좋지 못합니다 자이체비 주가를 보면 정말로 흐름이 그냥 뭐 시장이 어떻든 간에 나는 천천히 그냥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이런 모습으로 계속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천원 정도 빠졌죠 천원 정도 빠졌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그렇게 좋지는 못했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좀 흘러내린다 또 지금 살짝 올랐다가 계속 또 흘러내리고 있죠 이렇게 전개가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단 하나밖에 없죠 NDA 승인 신청을 12월 달에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회사는 그냥 아예 벙어리가 되어 버렸죠 입을 그냥 다물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말이 좀 필요하죠 뭔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회사에 해명이 좀 필요합니다 해명이 좀 필요한 상태인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전혀 말이 없습니다 전혀 말이 없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수량 보면 외국인이 2000조 팔고 기관이 2000조 팔았죠 이 정도로 지금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데 오늘 코스닥이 0.3% 정도 올랐죠 0.3% 상승을 한 상태인데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올랐다가 좀 계속 또 흘러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멘텀이 아예 없는 겁니다 거래량도 완전히 죽어버리고 거래량이 37만주 정도 되고 있죠 지금 이제 회사에서 뭔가를 이렇게 이제 공매에 대한 반발 그런 분노 이런 부분이 좀 일으켜 일어나려가는 이런 분위기가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태죠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금융당국에서 또 이런 부분에 찬물을 기원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지금 회사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주가는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믿음을 좀 줘야 됩니다 믿음을 이 회사에서는 NDA 승인 신청 하반기까지는 무조건 지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언론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조금 지연이 될 것 같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그냥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또 한 달을 까먹었죠 한 달을 까먹었습니다 언젠가 신청하겠죠 언젠가 신청하겠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납기가 지났으면 회사에서는 주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 의무가 있지만 그런 의무가 있지만 지금 주주들하고 소통을 아예 안 하겠다 그러고 입을 그냥 싹 닫아 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죠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만 해도 그런 청사진과 박수받는 요정을 하겠다 그런 말들로 상당히 희망을 줬죠 그렇게 했었지만 지금 이제 납기가 지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 달이 더 지났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죠 지금 회사가 스스로 계속해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전개가 되고 있죠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신청할 것은 뻔히 알겠지만 다들 알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외인들이 이렇게 많이 썰어 담았죠 최근엔 아주 바닷건이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 진행이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NDA 승인 신청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내리면 내리는 거고 오르면 오르는 거고 공매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HB는 지금은 회사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 하여튼 골 때리는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못 움직이는 부분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걸 공매들 때문에 못 간다 라고 말하기도 이제 좀 민망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사에서 뭔가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알려줘야죠 소통을 좀 해야지 아 그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진행이 될 건데 언제쯤 돼 있구나 그런데 지금 딜레이 되는 부분이 여러 여러 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렇게 되면 이게 손뼉이 이제 좀 마주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주주들로 똘똘 뭉치고 이렇게 신이 나서 할 수가 응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건 뭐 회사에서의 공매편에 서고 있는지 개인 주주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뭐 알 길이 없을 정도로 행동을 해 버리니까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회사의 입장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은 진짜죠 그러니까 지금은 회사는 좀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약간 그런 분위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신청을 했었어야 되고 안 됐으면 소통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약은 믿을 수 있죠 약을 믿고 가는 겁니다 약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때가 되면 승인 신청하고 그 다음에 가난 부분 진행하고 경호세포증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할 게 아니죠 위로 갈 겁니다 위로 갑니다 이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뭐라고 할 그게 없습니다 오로지 NDA 승인 신청 말고는 답이 없는 흐름이죠 답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금 NDA 승인 신청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지금 모멘텀이 아예 없는 겁니다 지금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뭘 해도 모멘텀이 없이 희말이 없이 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주 장기로 가요 장기로 아주 장기로 보면 5년 내 5개 향암진은 나오게 돼 있죠 5년 내 5개 향암진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특히 가난 부분은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조합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칸넬레주마카 리보세라닙 가장 완벽한 조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상 환자 모집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렇게 단계적인 흐름은 NDA 승인 신청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기대하기엔 조금 힘들다 이렇게 좀 보시겠죠 언제쯤 이런 소식이 나올지 참 답답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죠 지금 23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이건 차트 분석 할 것도 없습니다 차트 분석이고 나발이고 할 것도 없고 그냥 NDA 승인 신청 딱 그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시장이 조금 안 좋으면 살짝 내려요 제약백이 좀 좋으면 살짝 올라요 그냥 그런 분위기로 가겠죠 앞으로 당분간 자 HLB 제약은 지금 이 120선에 딱 부딪혔죠 딱 부딪힌 상태고 얘는 뭐 개인 큰손들이 컨트롤 하는 그런 회사이다 보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만났죠 만났으니까 올라가 있죠 얘는 HLB가 못 올라가도 지금 개인 큰손들이 진약원 회장이 여기 투자를 해놨죠 올라갈 겁니다만 올라가겠죠 이거는 개인 큰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해서 계속 컨트롤 하면서 주가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크게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진약원 회장이 많이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에는 투자를 많이 했죠 HLB는 투자 안 해도 여기에는 본인이 주담돼 가지고 또 많이 사놨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겠죠 좀 내려간다 해도 올라갈 겁니다만 주가 관리하는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HLB 내려가도 제약은 버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넥사도 지금 뭐 지지부진 하죠 파워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모멘텀을 찾을 수가 없죠 HLB 지금은 당분간 NDA 성인 신체 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그냥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